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정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는 제가 찾는 시간도 줄이고 또 코로나 시대고 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화면으로 말씀을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함께 볼 말씀은 10편 90편입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배우려고 하는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책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또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에 성경은 350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책일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을 성경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이 세상에 백년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백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꼭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2호 80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72호 80년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태어난 이상 지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백년 내에 다 죽습니다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잖아요 어떻게 살았던 간에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100%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뭘까 바로 그것은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며칠을 사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지혜가 생긴답니다 우리의 날씨를 되면 무슨 지혜가 생길까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급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많이 산다면 80년 산다고 치죠 아마 앞으로 80년 못 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냐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걸 달수로 나누면 960살 살고 누구든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60살 살면서 그냥 내가 다 그 시간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생은 자는 시간이 한 3분의 1 되거든요 수고하고 일하는 시간 또 따져보면 한 3분의 1 되거든요 그럼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내 인생으로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냐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이 무엇일까 죽음을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늙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죽음은 어느 날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9장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9장에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대저 자기의 시기를 모른다고 했어요 죽음은 언제든지 또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죽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요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건 내가 어떤 명예를 얻었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건 성경 말하기를 죽을 때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죽음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시간 지나면 이 아기가 이 할아버지처럼 정확히 변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요 시간 지나면 그 아름다움은 없어집니다 누구도 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늦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죽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이것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잠시 후에 죽을 존재인데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왜 사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리고 정말 죽는 게 사실인데 내가 어디서 와서 죽을 때 정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정말 성경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는가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친구들이 죽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제 가족들도 많이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풀 때 인생의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창조자를 찾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시간 속에 제한되어 삽니다 과거로도 못 가고 미래에도 못 가르잖아요 우리는 미래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과거도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 다 모여도 방금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못 풀어요 인간의 가치가 뭘까 무엇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어떻게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일까 정말 나는 죽음 이후에 갈 곳을 정했나 지금 확실히 결정되었나 실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빨리 찾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리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번 5일 동안 이 성경을 배울까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바로 이 책이 바로 여호와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개시해 주신 겁니다 아무리 큰 서점을 가고 어디를 돌아도 봐도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책 그게 성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 Lord는요 이 구약에서 대문자로 L-O-R-D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 의미가 뭐냐면요 원래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놀라운 책인 겁니다 이게 진짜 성경이 하나님 책이 맞냐 우리 그걸 어떻게 믿냐 아주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글에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학 교수님이 쓴 책하고요 유치원생이 쓴 책하고는 질적으로 완전 달라요 인류 전체 모아도 성경책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종교 경전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놀랍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역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인류 역사 전체가 다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배워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내일 글피 이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출애국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영혼 속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과 모든 만물 물질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 바로 여호와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누구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의 공간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땅도 만드신 분입니다 물론 사람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이 우주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바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냐 성경은 무슨 책이냐 창조주가 사람에게 주신 책 바로 그 성경입니다 저자가 창조주인 책은 성경이 단 하나 성경밖에 없죠 여러분 이 글의 수준이 바로 창조주의 수준이기 때문에 배워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창조주 말씀이라는 걸 수준으로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초등학생이 아무리 꾸며 쓴다고 해도 대학 교수님의 그런 지적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책이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성경 강연의 동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책이라면 놀라운 답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답으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답인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죽음이 어떤 세상이 기다리는지 놀랍게 모든 답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이 있다 우리 이번에 성경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을 찾게 됩니다 창조주 정말 존재하시는가 여러분 이 땅의 3분의 1이 창조주를 믿고 있다는 거 아시죠 3분의 1이 이 성경을 하나님 책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야 이거 정말 성경이 창조하신 말씀 맞아 이거 진짜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성경을 배워보시면 금방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뭘까 사람의 가치를 사람이 매길 수가 없어요 평범함에 보이는 한 아기가요 부모에게는 이 세상보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뭘까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이번 성경을 배워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존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의해 내세가 정말 있을까 이것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이 땅에서 만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전체를 보는 창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 속에 살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대의 역사는 기록 안 돼 있을까요 3,500년 전 기록된 성경 속에 우리 역사가 기록돼 있다는 게 놀랍지 않을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앞으로 될 일도 기록돼 있을까요 배우시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얘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성경은 100% 예언이 성취된 책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굴까 이거예요 누구길래 만민의 구세주라 그러냐 이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또 무슨 관계지 이번에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게 뭐야 성경에 가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니고네모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절대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요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실제로 확실한 경험이거든요 이번에 성경을 배우면 나도 이제 거듭났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염려가 없으십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때론 뭐가 행복일까요 여러분 이번에 참된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보호자가 돼 주시고 인도자가 돼 주십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거든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답들이 있지만 아마 하나하나 말씀을 배우시는 가운데 하나하나 얻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아 좀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럼 나 안 보이니까 안 믿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쉽게 치부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성경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디모대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대 측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주보다 크십니다 예레미야 23장에는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관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다 그랬습니다 우주가 하나님께는요 이 의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지구의 지구의 크기도 다 못 보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냐면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마누보다 크시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섬길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그냥 기도하고 하면 좋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친구의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말하는데 마음은 진심은 하나도 없다 들을 때 그 말이 좋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도 영이라고 그랬고요 천사세가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마귀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영이니까 안 보이거든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속에 영이 하나 딱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영의 특징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삽니다 항상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오고 스스로 국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을 찾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영 안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함께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기하게 사람은 죄 지으면 그 죄를 인식하고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짐승은 없잖아요 어떤 짐승이 기도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못 살거든요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죠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짐승은 아무 가책을 안 느낍니다 기울이 없어요 사람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죠 양심 양심 누가 줬어요 양심 어디서 생겼습니까 부모가 양심 줬습니까 양심을 뺄 수도 없어요 양심이 신기한 겁니다 아니 죽는 그날까지 양심이 안 빠져요 죽을 때 가져가는 게 딱 하나가 있다잖아요 죄책감은 가져갑니다 양심이 안 사려지는 거예요 동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 바로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 들어있어서 사람이 하나님 존재를 부인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오늘 좀 자세하게 배워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이거는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과거에 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화실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인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누구지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이것도 되네 지금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입니다 왜 이 민족이 중요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증인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죠? 목격한 거예요 그죠? 어떤 교통사고의 증인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배워보면 하나님이 실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배워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이것이 짧게 얘기했지만 내용은 굉장히 심오한 것들입니다 천천히 배워볼게요 자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게 진짜 하나님 책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사람이 적은 거 아니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헬라어로 데오프뉴투스였습니다 데오프뉴투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숨기운을 불어넣었다 브리드했다 이 말이에요 기록하는 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숨기운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에게 적게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요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언입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받아 적었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주관이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펴서 보시면 하나님이 말하셨다는 표현이 4천번이 나옵니다 구역이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로마야 하나님 말씀 적은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여호와입니다 항상 중요한 이번 성경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진짜 계시냐 진짜 계시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이건 예언이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지금 빨리 기록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보여줘라 하나님이 말하니까 예레미야 예 하고 그걸 적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기록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 이 역사 속에서요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살고 있죠 성경은 1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됐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39권을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한 책입니다 그리고 약 이 짧은 100년 사이에 기록된 27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그 66권을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사람을 이용하셨습니다 40명 정도를 이용하셨어요 어디서 기록됐느냐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아시아, 로마 이스라엘 주위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사람을 통해 기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놀랍게 놀랍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 끝까지가 다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놀랍지 않습니까? 3500년 전부터 인류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류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놀랍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장만 생각해봐도 이게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이거든요 다 다른 시대에 기록됐습니다 다 다른 곳에서 기록됐습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기록한 사람들도 다 지적 수준이나 배경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왕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어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모아놓으니까 한 권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책 한 권도 어색한 책이 없습니다 어떤 책 하나도 수준이 떨어지는 책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성경이 이게 한 분이 기록한 게 진짜 많네 그걸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십시오 1600년간 기록이 됐는데 내용이 하나라니까요 놀랍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인간이 조작하고 만들어낸 그런 창작물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바로 이 사본입니다 원본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서 똑같이 옮겨 적었습니다 그걸 사본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유대인들은 자기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일생을 성경 적는 데에 그냥 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발견된 성경 사본의 개수가 토럴 6만 개입니다 6만 개 그런데 놀랍게 6만 개의 내용이 다 또 동일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본이 바로 이 사회 사본입니다 왜 이게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게 2200년 전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기록된 사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본을 발견한 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단 하나의 내용이 안 바뀌고 그대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회 지역 쿤란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 지역이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죽 같은 것이 보존이 잘 됐던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을 발견해서 내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 2200년 전 성경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보물입니다 보물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2200년 동안 성경이 전혀 안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내용이 전혀 안 바뀌었다는 걸 내용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성경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두 개 볼게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회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회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회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례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사본이 발견된 풍란 사동굴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회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회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의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학서를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사회사본 진본이 한국의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사회 서북부의 유대광야 20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이다 1947년 겨울 이곳에서 양을 치던 두 명의 아람 유목민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을 찾아 나선 두 유목민의 발길이 닿은 곳은 벼랑 끝에 있던 동굴이었다 사람이 드나들기엔 다소 작고 음산한 동굴 돌을 던져보니 이상하게도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난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꺼낸 건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단지였다 그리고 그 단지 속에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본이 발견됐다 이곳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보던 기원전 2세기의 성서였다 1947년도의 쿤란 동굴에서 구약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시대의 약간 이변입니다 구약성서의 역사를 천 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시대 구약성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현존하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켜보는 An explosion of interest in biblical studies. What started out as a fairly modest discovery turned into an archaeological and biblical bonanza. The scrolls contained copies of at least portions of every Old Testament book except Esther. Some of the findings were mere scraps, while one containing the entire book of Isaiah was 28 feet long. In very recent years, an extremely skeptical branch of Old Testament criticism has sometimes suggested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내려준 게 진짜 맞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성경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전해져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 세계에 다 전한다고 했거든요 유엔이 인정한 국가가 260개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번역된 언어 개수는 지금 위키피디아에 3400개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진짜냐 이거예요 이게 이 여호와의 이루어진 말씀인지 우리가 진짜 어떻게 믿느냐 이걸 여러분 성경에는 인류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가 돼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이 돼 있고 증거와 증거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과 끝도 아시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도 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미리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보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당시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과거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미래 역사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과거의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의 성경의 내용이 이 땅의 층으로 남아있다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도 성취가 돼가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지금까지 100% 성취가 됐습니다 심지어 2021년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충격적인 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게 2000년 전에 마무리된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이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제 제일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가면 무슨 내용이 이룩돼 있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답니다 이제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놀랍게 즉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배우고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될까요 성경의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성경과 우주는 100%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맞죠 성경과 우주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정말 통치 다스리고 계시다면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가 100%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맞죠 성경의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인간의 문제가 100% 성경을 통해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영적인 세상에 대한 답도 100% 사실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걸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번 성경 강연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주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놀라운 증거들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우주는요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보면요 이게 결코 우연히는 영원히 안 되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3장 4절에 보면 너희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거 아느냐 물어봤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냐 영어 보면 모든 집은 다 누군가에 지어졌지 않냐 어떤 집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이 교회장이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즉 이 건물이 있다는 것은 건물을 만든 분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왜요 건물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물을 살펴봐라 이 지은 분이 이것을 지은 분이 배후에 계시다는 거예요 살펴보시면 이게 영원히 우연히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계집 하나 우연히 영원히 만들어집니까 우연히 돼요 계집 보면 누가 만든 겁니다 그죠 얼마나 편하게 잘 자요 딱 부럽네 그죠 이 시계는 우연히 만들어질까요 상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영원히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주 만물은요 여러분 식물의 세포 하나가 우주보다 복잡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햇빛을 받는 순간 1초 안에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람이 아직도 이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시계가 우연이 아닌데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오늘 증거는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증거로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이것이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요즘 셀폰 하나만 봐도 이야 잘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만물을 살펴보시는 이야 이거 대단하다 진짜 이 지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 능력이 들어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영원한 능력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사람은 영원히 못 만든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전했어도 모기 한 마리 못 만들잖아요 사람은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를 못 댄다 그랬습니다 이게 저절로 됐냐 이거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조호바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도록 만들어놨죠 지구의 이 비밀은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 여러 개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가 움직이는 그 자리만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자리예요 태양과 정확하게 지금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누가 그거 크기 정하고 거리 정한 줄 아냐 하나님이 지구 크기도 정해갖고 지구가 떨어진 거리 태양과 태양과 지나가는 거리 길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놀랍게 지구가 지나가는 이 길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라이프 존이라고 부릅니다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이 지역을 벗어나면 바로 다 죽습니다 가까이 가면 다 죽고요 멀리 가면 얼어 죽습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나다녀야 돼요 그것도 1년에 한번 정확하게 그 길을 돌아야 돼요 자전 속도가 변해도 못 살고 공전 속도가 변해도 못 살아요 딱 이 속도만 정확하게 유지해야 돼요 우연입니까? 상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연히는 영원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초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물도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모터라는 겁니다 모터 전기가 들어가면 와악 돌아요 이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못 만들거든요 똑똑한 사람 만든 거예요 그죠? 이거 보면서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박테리아 꼬리에 모터가 들어있어요 이게 박테리아 꼬리에 들어있는 기관입니다 실제로 찍었습니다 완벽한 모터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인간이 만든 모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모터냐 우리 머리카락 하나 있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의 2천분의 1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게 인간은 머리카락 이 두께만큼의 모터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이 모터가 머리카락의 2천분의 1이에요 인간은 영원히 못 만들어요 근데 또 얼마나 웃기냐면 1분에 이 박테리아 편모가요 필라멘트가요 1분에 몇 번 도느냐 3만 번을 돌아요 1분에 자동차는 한 1천 정도 1분에 돌면 많이 도는 거잖아요 2천 돌면 3천 돌면 막 힝 하거든요 1분에 3만 번 돌아요 근데 열이 안 나요 앞으로도 갑니다 뒤로도 후진해요 그게 박테리아 편모예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자국이 다 그랬어요 영상 하나 볼게요 let's watch the video next slide I think the best well the most visually striking example of design is something called the bacterial flagellum now this is a figure of a bacterial flagellum taken from a textbook which is widely used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around the country the bacterial flagellum is quite literally an outboard motor that bacteria use to swim and in order to accomplish that function it has a number of parts which are ordered to that effect now this part here which is labeled the filament is actually the propeller of the bacterial flagellum the motor is actually a rotary motor most people who see this and have the function explained to them quickly realize that these parts are ordered for a purpose and therefore bespeak design bacteria bacteria powered by flagella seem almost acrobatic they tumble corkscrew and pirouette thanks to that whip like filament driving this propeller is a tiny motor part of a complex structure made of about 40 different kinds of proteins the bacterial flagellum looks like a sort of Jules Verne notion of what the future looks like it has a strange sort of mechanical quality to it these sort of cogs and waving tails and stuff and according to Behe if any one of these parts is missing from the system the motor can't function Behe calls systems like this irreducibly complex a term he coined and he argues such systems could not have evolved naturally the idea is that there are certain aspects of life perhaps organisms or organs or even cells that in a sense could only have come about as a whole in other words it's very unlikely they could have come about through just a kind of contingent combination of parts over even millions or billions of years but rather in a sense had to be created whole cloth all together at once because everything fits together so well 사람이 만든 모터 가 우연히 안 만들어진 다면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하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상세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도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시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시도 시도 봐도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시죠 다 300 10 10 10 10 10 10 12 아름다운 견적을 만드는 것을 환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대신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린이집에 투자합니다. 그것이 성대로 여유롭게 만드는 것을 환상시켰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마이터와 주자의 식물을 연주하는 것을 환상시켰습니다. 예정에 따라서 그녀를 매우 유명한 하나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 사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사과를 상상시켰습니다. 그녀를 사과를 하며 주자의 매력의 환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에 따라서 그녀를 사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전세계의 전세계는 자세한 것입니다. So most value is life itself. Contained within are living cells, tiny factories of amazing complexity. No scientist has been able to build a synthetic seed, and no seed simple. Seeds are programmed to remain dormant until water and warmth are available. Who installed this ability to monitor temperature and humidity? Who determined the proper time for the seed to germinate? face of the root and stop a speed, and then up? See the guiding hand of our all哦inre creator? To sprout and thrive, seeds require in perfect soil message. Soil nutrients, Cum인권 correspondent Drew child flies the 극ogen 시가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적절한 환경이 되기 전까지는 가만히 속에 있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언제 거냐? 천년 전씨입니다 천년 전씨 그게 어디 동굴에서 발견된 거예요 천년 전 건데 천년 만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물을 주고 심었습니다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살아있냐 놀랍게 조금씩 싸게 나오는 거예요 천년을 가도 안 죽는 생명을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씨에다가 여러분은 사과씨 하나에 사과가 몇 개 되는지 영원히 못 살 겁니다 또 사과가 열리고 또 사과가 열리거든요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인 겁니다 그쵸? 우연인은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일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주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우주 비밀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게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진술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신명기는요 35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우주를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은 그냥 하나예요 맞죠? 하늘 밖에 또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늘이 또 하늘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스인데 모세인데 모세는 지구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이 많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기록된 느에미아 9장 역제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야 우주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2400년 전에 누가 우주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우리 시대에 밝혀진 우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금 빨간 원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입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요 근데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지구는 태양계 중에 하나의 별이고 이런 태양계가 1천억 개가 모여야 은하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1천억 개가 1천억 개의 솔라 시스템 같은 것이 1천억 개 하나 모이면 바로 우리 눈에요 갤럭시가 되는 거예요 갤럭시 폰 이거 이름 여기서 딴 거잖아요 태양계 1천억 개 들어간 게 갤럭시입니다 이 갤럭시가 약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 들어간 것이 갤럭시 그룹이래요 은하 단 한 말로 그리고 이 지금까지 발견된 게 이 갤럭시 그룹이 천억 개 이상 지금 이 우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성경의 진수가 일치하죠 여러분 이 우주는요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하늘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욕기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가 이 그 이게 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3500년 전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북쪽에다가는 빈 공간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이런 진술을 할 수가 없어요 3500년 전 요배 지식과 경험으로 기록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허공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대부분의 우주는 동일 밀도 그리고 동일 양의 행성들이 대부분 쫙 이렇게 비슷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1981년도에 이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엠티 스페이스가 당시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이 지금 우리가 발견한 이 우주의 1%에 해당한 공간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은하 갤럭시가 약 2000개가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얼마나 기냐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뉴욕타임즈 지금도 이 기사가 지금도 검색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1%라는 거예요 갤럭시 2층에는 충분히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거리가 기냐면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돼요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구입니다 빛의 속도는 1초 동안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아요 이게 엄청 빠릅니다 빛의 속도로 이제 출발해 볼게요 1초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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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100년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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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3500년 전에 만들어놨다고 선포하시잖아요 여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능력이 광대하십니다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나를 향한 생각도 광대하셔요 한 사람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성경에 한 사람의 영혼을 우주보다 더 크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그럼 연결되는 말씀 중에 이게 있죠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신 분입니다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놨냐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딱 놔뒀어요 너무 신기하지 이것도 이게 3500년 전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뭔가 받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아틀라스라는 사람이 받들고 있다고 성경은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구를 우주에 뛰어났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는 실제 지구를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서 그는 지구는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2700년 전에 써놨습니다 진짜 둥글잖아요 정말 둥긋니다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구 속에 뭐가 있는지도 아시겠죠 여호와는 진짜 지구를 만드신 분입니다 지구 속에 불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불이 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여기 들어가 봤겠어요 지구 속에 이 지면은 식물을 낸다 하지만 속을 보면 불에 의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요 이건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지구 만든 분만 알려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누가 3500년 전에 지구 속에 불에 의해 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 보니까 진짜네요 지구는 완전 거대한 빅 파이어 완전히 큰 불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돌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계속 돕니다 이 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로 돌 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지구 장이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석처럼 변해요 그러면서 태양에서 오는 모든 해로운 것을 다 막아줍니다 이게 이게 성경의 진수의 사실입니다 에이 이게 진짜냐 진짜 이걸로 지켜지고 있냐 증거가 있습니다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오로라가 오로라가 뭐냐면요 지구 자기장이 막고 있는 부분을 태양풍이 치는 것이 태양풍이 칠 때 오로라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돌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전거 탈 때 있잖아요 뭐로 옆에 돌죠 붙이죠 뭐로 돌리죠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실제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영상 하나 보죠 기도를 한번 볼까요 학처리에 최종적으로 공간의 공간의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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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뭔가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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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모든 harsh 원하는 식사는 대로 이사를 살기고 있습니다. 침달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하는 식사는 룰 수요한 subscribe cho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생활한 에그제한 에너산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400,000 며칠을 넘어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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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만드신 분이 진짜 성경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성경, 엽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잘 봐라. 이 모든 짐승들 잘 봐라 그랬어요. 저 짐승들 한번 잘 보고 한번 물어봐라. 공중에 새의 태도 물어봐라. 땅에게도 말하라. 그리고 바다 고객에게도 얘기해봐라. 이 모든 것을 잘 보면 이거 하나님 만드시다는 것을 금방 알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있습니까? 근데 신기하게요. 모든 짐승들은 동물마다 능력도 다 다르게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특징도 다 다르게 집어넣었어요. 개는 태어날 때부터 그 기질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든 짐승이 다 다른 능력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비와 벌과 이 파리는 완전히 기질이 달라요. 벌은 꿀을 좋아합니다. 꽃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파리는 똥을 좋아해요. 희한합니다. 교육으로 안 변해. 이것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능. 근데 거기다가 물론 여기다 신기한 능력을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벌집이 무슨 모양인지 아시죠? 바로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근데 이 육각형의 비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 만들려면 육각형 만들어요. 무조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들어있느냐. 이 벌집의 육각형은 최소한의 재료 최대한의 공간을 만든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 정육각형은 평면을 다 붙이면 기가 막히게 모아서 빈틈이 아예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정육각형의 벌집은 자기 무게의 30배에 넘는 꼴을 담아요. 육각형일 때 꼴을 제일 많이 담습니다. 얘들이 배웠습니까? 태어나면서 또 무조건 육각형을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들어다니기도요. 삼각형은 불편합니다. 육각형은 들어가게 딱 편해요. 그리고 가장 튼튼한 게 바로 이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니컴 스트럭트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이 벌집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가지고 고속열차나 로켓, 비행기를 만들 때 씁니다. 이거를. 사람이 자연에서 배워요. 이게요. 이 육각형의 이 벌집은요. 아무리 눌러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잘. 힘을 다 이게 다 순식간에 이거를 힘을 싹 그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많이 받는 비행기나 인공위성 그리고 고속열차를 만들 때 이 구조로 부딪히는 부분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헥사건으로. 딱 부딪힐 때 80%의 충격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도 하나 보여 드릴게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신기하게 귀소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집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가요. 제가 휴스턴에서 왔잖아요. 제가 집에 키우고 있는 비둘기가 있다며 여기 데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풀어주죠. 내일 가면 휴스턴에 가 있어요. 이상하다. 왜 비둘기는 저렇게 자기 집을 잘 찾지? 왜인 줄 아세요? 머릿속에 지도가 들어있답니다. 지구 지도가 들어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지구에는 자기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생겨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지구장을 인식하는 자석 물질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것들과 다른 기술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만이 아니라 다른 새들도요. 다 방향이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다 들어있답니다. 머릿속에. GPS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도 갖고 태어나요. 누가 여우와의 손이 이를 행한 줄 알지 못하겠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완벽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너무 놀랍게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만큼 놀라운 존재가 없잖아요. 이게 사람의 혈관입니다. 우리 다 혈관이 있죠. 그래서 어디를 찔러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작은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혈관의 길이가 16만 킬로미터입니다. 내 몸에 있는 이 혈관을 쭉 빼서 일자로 누리면 지구를 4바퀴를 돌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어디든지 피가 돌게끔 완벽하게 그냥 쫙 깔아놓은 거예요. 거기다 혈관은 속에 구멍까지 뚫려 있어요. 구멍 뚫린 혈관이 내 몸에 16만 킬로미터가 들어있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거기다가 이 심장은 하루에 10만 명씩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뛰어요. 그리고 소화의 기능은 얼마나 더 신기합니까? 음식을 먹으면 먼저 음식이 썩었는지 냄새 맡으려면 코가 딱 대게 돼 있죠? 먹습니다. 고기는 어금니에서 씹습니다. 찔기는 이 송건이를 뜯죠? 제일 바쁘고 혀입니다. 혀 실제로요. 얼굴은 이것만 하고 있어요. 혀가 이걸 이리로 옮겼다. 이리로 옮겼다. 이리로 옮겼다. 이리로 옮겼다. 기가 막히게 썰어놓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죠. 위에 들어가면 이런 걸 또 쫙쫙쫙쫙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딱 돼요. 나는 그냥 먹고 씹고 끝났는데 알아서 다 됩니다. 뭐가 먼저 생겼을까요? 한 번에 존재해야만 내가 사는 겁니다. 맞죠? 한 번에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선도 놀랍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도 디자인되어 있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의 인체가 신기한 줄 아십니까? 뼈가? 부딪히는 곳은 뼈가 두꺼워요. 신기합니다. 모든 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핑계 못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DNA입니다. DNA DNA가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DNA는 내 몸의 설계도거든요. 프로그램입니다. 내 몸의 DNA는요. 내 눈 아래 색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내 DNA는요. 코 이만큼만 만들어라 계속. 눈 모양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놔. 놀랍게 내 몸 안에 내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 설계도가 세포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인간에게는 놀랍게 이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지금 이게? 백만, 천만억, 십억, 백억, 천억. 일천억 개의 세포가 내 몸 안에 지금 내 몸에 있습니다. 일천억 개의 세포가 내 몸에 있습니다. 셀이 DNA가 일천억 개가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 안에 DNA가 다 들어있습니다. 손의 길이는 얼마 다 적혀있어요. DNA 속에 DNA가 세포 하나에 2미터가 들어있습니다. 2미터. 세포 하나 2미터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얼마나 기냐면 인간의 DNA 한 사람의 DNA만 쭉 누리면 그 사람의 DNA가 태양부터 지구까지 천번을 왔다갔다 해요. 우연은 영원히 안 됩니다. 완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뭘까? 이걸 옛날 사람들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답이 없죠. 내가 알아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창조하신 분께 물어봐야죠. 여호와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사람이 뭘까요? 성경은 답을 줍니다. 진리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의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구조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 세계를 인재하는 것이 몸입니다. 감정과 지성과 의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혼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나, 진정한 나, 영인 겁니다. 인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욕구라는 겁니다. 욕구. 욕구가 다 달라요. 몸은 식욕 그리고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요. 예를 들어서 어려우면요. 밥도 먹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밥 먹는다고 죄 지은 내 죄책감이 사라집니까? 밥 먹는다고 애로움이 사라집니까? 완전 욕구가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영입니다. 영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 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있죠. 물. 목마를 때 물을 찾잖아요. 찾는 것은 대상이 항상 있다니까요. 나이가 크고 청년이 되면 이제 이성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 살면 외로운 거예요. 짝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있는 놀라운 놀라운 욕구가 영생의 욕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버린 거예요. 아니 백년도 못 사는데 왜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양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죄 지으면 지금도 옛날 죄 지은 거 기억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분리됩니다. 영혼과 육이 분리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랍니다. 많은 사람, 인사체험자들이 경험하는 게 오토스컵입니다. 자동적으로 내세를 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 세상도 보고 내세도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봤어요. 자료 하나만 보고 오늘 정리하고 마칠게요. 한 번 더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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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리고 그는 대신에 참여해 보자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중요할까요 내 육신이 중요할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중요할까요 육신이 중요할까요 성경 얘기합니다 이 우주를 다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하고는 여러분 실제 영혼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이 영혼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울까요 바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있는 겁니다 죽어서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되어야 이제 내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는요 더 중요한 얘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일은 좀 더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깨달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꼭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